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당에서도 이런 1배 유튜브와 커뮤니티, 이런 온라인 생태계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면서도 중요한 핵심을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분들도 이 방송을 많이 들으시기에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는데요. 익명으로 현 정부 욕하면서 1배 옹호하는 유튜버로 돈 천만원 벌레 아니면 혐오 막말은 나쁘다고 지적하며 좌표 찍히고 신상 털리고 조롱당할래 미리 말씀드리지만 현 정부를 욕한다고 전부 다 1배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만 현 정부에 대한 반감 혹은 현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반감을 일부 이용해서 거기에다 1배식 주장들을 교묘하게 녹여내는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앞선 질문들을 했을 때 열의 아홉은 전자를 하고 싶어하죠. 저 질문이 극단적으로 보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결과 실제로 전자의 꿈을 가진 청년 청소년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리고 과연 청년 청소년들만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몇 번 간보다가 실패해서 그만두거나 현생이 바빠서 못하거나 훗날 신상이 털릴까봐 두려워하거나 이미 레드오션이라 생각해서 애써 외면하거나 돈의 영혼까지는 팔 수 없으니까 욕망을 계속해서 억제하거나 등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매우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혐오 막말에는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전자의 케이스를 은근히 부러워하는 경우도 많았고 겉으로는 은근히 일 수 있지 몰라도 깊은 내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부러워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를 대응하고자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모든 건 인간의 뿌리 깊은 욕망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죠. 얼마 전 오랜 친구에게서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야 나도 얼굴 가리고 유튜버나 하려고 현 정부랑 너 좀 까면 나도 금방 크지 않겠냐? 너가 좀 적당히 억울을 좀 받아줘 이런 말을 대놓고 했는데 취업도 못한 로저가 저러는 거 아니냐고요? 그는 인서울에 좋은 대학을 나와서 번듯한 사짜 직업을 가진 친구였습니다. 쉽게 말해 일배 및 각종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탑승한 유튜버들이 모두 현실 로저라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대다수가 루저인 사람들도 많겠죠. 일배 내에서 앞을 다는 사람들 중에 루저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섞여 있기에 보다 정확히 디테일하게 비판을 해야지 딜이 먹혀 들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사람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잠을 자고 싶듯이 취업은 어렵고 취업을 해도 회사가 마음에 안 되고 돈 벌기도 힘들고 짜증나는데 조금만 어그로 잘 끌면 유튜버로 큰 돈을 버는 것 같네? 부럽다. 실제로 그 욕망을 대놓고 자극하던 몇몇 유튜브 채널들도 있었습니다. 나 부럽지? 라는 자랑을 대놓고 집 공개하고 고급스러운 호텔에서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서 동시에 너네도 일로 오면 할 수 있어? 라는 희망을 아주 교묘하게 녹여내던 채널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조만간 더 공개될 듯 한데 추후에 저도 자세히 풀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아프리카 TV가 등장하던 당시에 모 BJ가 등장하고 처음엔 프로게이머들 사이에서도 손가락질의 대상이던 그가 몇 년 사이 임방 대통령이 되며 엄청난 시장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물론 이 또한 무턱대고 욕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대중들에게 공개된 사실과는 전혀 다른 이면에 모순과 충돌들을 보며 수년 전부터 경고를 했지만 임방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기성세대는 콘텐츠의 수준을 지적하며 외면했고 관종은 무관심이 약이라며 무시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송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죠. 중고등학생들을 불러서 간장을 끼얹어버리고 여기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당시에 이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즐기고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게 만든 지가 벌써 10년 가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 너 저런 거 잘못했어 보지마 이런다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2021년 지금 이 순간에도 임방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학생들이 몹시 많습니다. 그 현실을 부정해서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수준이 낮아 보일지라도 뭐 간장 뿌리고 이상한 말투 쓰고 그런 게 내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갈지라도 당장 그 파급력이 전국을 휩쓸고 있는데 외면이 답일까요? 정치권 내 관종들은 무관심이 약일지 몰라도 이미 저렇게 청년 청소년들 사이에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은 인터넷 방송은 절대로 무관심이 답이 아닙니다. 수십 군데 초중고 강연을 다니며 느낀 바이기에 지금이라도 부디 현실을 직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억으로 잘 끄는 사람이 지금은 엄청난 부와 인기를 누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대기업 입사보다 유튜버, 임방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청소년들이 쏟아지고 있는 오늘날 이 엄청난 욕망 앞에 혐오 나빠 막말 안 돼 너네 이기주의자야 라는 뻔하고 따분한 지적이 과연 그들한테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심지어 이건 한 단어로 방어가 가능합니다. 응 땡선비 아무리 지적을 해도 그냥 선비 취급을 받는 프레임이 생겨났기에 어떠한 타격도 받지 않습니다. 그냥 듣기 싫은 부모의 잔소리에 불과한 거죠. 하루아침에 이걸 해결할 방법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저들이 표현의 자유를 명분으로 전혀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거기선 단호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들을 무시하고 인격 비하하고 가르친다고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 오더라도 1, 2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방향을, 욕망을 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혐오 막말하지 않는 방송들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우선 조성하고 이들이 힙하고 세련된 사람이라는 걸 알리고 당장은 보이지 않겠지만 무한 욕망 생태계의 한계와 딜레마들을 공유하는 자리 등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관종은 무관심이 답이다 라는 그럴듯한 문장으로 이란이 현상 자체를 외면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고요. 오는 5월 초를 시작으로 7월 방학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 본격적인 강연 요청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저는 초중고 강연에 몰두할 예정이고요. 지금 자라나는 청년 세대들을 이대로 방치해뒀다가는 더 큰 문제가 생겨난다는 걸 절대로 잊어선 안 됩니다. 실제로 강연을 하러 가는 것이지만 직접 학생들을 만나 니즈를 파악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오히려 제가 배우는 게 훨씬 많고요. 그 과정들을 중간중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들의 행동이 옳다고 잘했다고 무턱대고 욕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비판을 해봤자 전혀 아프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때로는 그들을 키워주는 상황이 되기에 무턱대고 욕해선 안 된다는 거고요. 수년 전 이명박 심리전에 초점을 계속해서 맞추는 이후 그 뿌리 깊은 욕망의 세계에서 경험한 바들도 차차 풀어갈 예정입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당시의 국정원을 동원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왜 계속해서 코알라랑 합성하면서 무능하고 우스꽝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서거 후에도 왜 계속해서 저렇게 이미지 조작을 했는지 어느 순간부터 왜 진보가 무능하다는 얘기를 듣게 됐는지 물론 여기엔 당연히 민주당의 잘못과 반성할 지점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태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제 커뮤니티에 글을 남기기도 했지만 그 꼼꼼하다는 이명박 씨가 왜 심리학자까지 동원해서 모욕주기 3단계를 펼쳐왔는지 외면해선 안 됩니다. 권위를 훼손시키고 그 다음으로 주변 사람 떠나게 만들고 그 다음으로 고립시키고 지금 커뮤니티, 언론, 유튜브의 무한 루프로 사람 하나 보내는 건 일도 아닌 시대입니다. 다음 타겟이 누군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특히 이전에 대표적으로 조국 전 장관한테 저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여태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들이 실제로 어떻게 그를 고립시켰는지 눈에 뻔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어느덧 대선이 코앞인데 마침 내부 갈라치기도 들어오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흩어지면 결국엔 다 죽습니다. 각하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노선모를 왜 그렇게 두려워했는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시점이고요. 어찌 됐든 중요한 것은 지금 윤석열의 딜레마가 비호감도 1위라는 겁니다. 이걸 절대로 그냥 넘겨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윤석열은 어차피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다들 잘 압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 때도 보셨듯이 저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미지를 어떻게든 바꿔낸다는 걸 결코 잊어선 안 되겠죠. 이렇게 시민들이 열심히 댓글 달고 유튜브 채널도 보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제 채널에서 이미 민주당 스피커란 낙인이 찍혔기에 정치 무관심, 정치 혐오하는 청년들한테 제 콘텐츠를 유쾌하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DC문화로부터 시작된 B급 감성 이걸 잘 소화해내야 되는데 제 채널로서는 한계가 있죠. 그렇다고 지금 제가 갑자기 B급 감성을 보이면 그게 해결책이 될까요? 기존에 보시는 분들 얘 왜 이래 갑자기? 이러면서 이도저도 안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스피커가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강조해 온 것이고요. 윤석열도 윤석열이지만 지금 류호정 의원이 대통령 지키러 꼰대질 계속하면 청년들 완전히 외면할 것이다. 한마디로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을 향해서 저렇게 경고를 날린 겁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네티즌들은 류호정 때문에 정의당 안 찍었다. 청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당신이다. 게임 대리한 사람이 할 소린 아닌 것 같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른 걸 다 떠나서 롤, 대리 게임, 그리고 최근에 비서, 면직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당 당기위 결정문에 오류가 있다는 제보가 왔는데요. 다음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해당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해고 노동자를 대변하고 20대 청년들을 대변한다고 하더니 최근 고 노회찬 정신을 운운하더니 과연 류호정 씨가 지금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